아 여러분 오늘 무척 춥죠 누른 계곡에 누른 방석에 이렇게 물놀이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겨울때는 뭐 계곡이 최고입니다 이거 무릉환석 무릉계곡 환석에 이렇게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이언 미끄럼틀 입니다 자이언 미끄럼틀 그렇죠 제가 앉아있으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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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여름은 물놀이 계곡이 최고입니다. 더워도 짜증내지 마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